LED밥 135W, 비임 앵글은 60도, 요거는 GMS 채널은 O채널입니다. 그래서 1채널은 레드, 2채널은 그린, 3채널은 블루, 그 다음에 화이트, 4채널, 그 다음에 앰브로 이렇게 됩니다. 아니면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.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올리면 레드죠. 레드. 레드, 이거는 뭐죠? 레드, RGB이니까요. 그린이죠. 그린, 요거는 뭡니까? 블루죠. 블루, 블루, 그 다음에 요거는 화이트입니다. 화이트, 그 다음에 요거는 앰브로죠. 그래서 RGBWA죠. RGBWA. 그래서 O채널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교회를 가보면, 교회를 가보면 이렇게 레드, 레드 이렇게 씁니다. 제가 세곤도를 한번 채워봅니다. 세곤도가 전혀 안 나와요. 세곤도가 전혀 안 나옵니다. 이거 한번 보세요. 계기판 보세요. 계기판 보세요. 전혀 안 나옵니다. 그죠? 세곤도가 전혀 안 나옵니다. 그죠?